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나 정원 서절? 누가 있기나 하나 해보자! 아냐! 자 숨댕새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사실 백종원님 거 따라하려고 하다가 그 마트 아주머님께서 다른 거 추천하셔가지고 백종원님이 너래요 근데 비싸요 그거 고기 한 컵 둘 셋 컵 그리고 대파는 0.5cm로 송송 썰으래 간다! 굿! 완전 잘했어요 그 다음에 김치 야 근데 이거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님? 잘랐어야 됐어? 아 이거 다 잘라놔야 되구나 다시다 반틈 썰어놓은 파랑 고추 야 김치찌개가 이렇게 생겼었나? 김치찌개가 이렇게 생겼어? 김치찌개가 이렇게 생겼어? 그냥 김치찌개의 맛 나는데? 그냥 김치찌개의 맛 나는데? 아마도 설탕 조금 넣으라고 그랬다 설탕 조금 넣으라고 그랬다 설탕이었어 설탕이었어 김치찌개 맛이 나는데? 뭐야? 야 미쳤다 나 요리 잘하네 야 냄새 쩔지? 야 냄새 쩔지? 야 냄새 쩔는데? 여러분 김치찌개 제가 사인 찍었거든요 짠 미쳤지? 안녕하세요 먹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나 처음 만들어 봤어 해장 잘 되겠다 너 해장 데려오고 고추 3개 넣었어 고마워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 조미료 안 넣었지? 어 조미료 안 넣었어 다시다 반쯤 자세님은 수가락 내려놓으시죠 아니 1445 145 라니까 435가 왜 나와 자꾸 맛있게 먹는다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왔거든 그래서 맛있는 거 아니지? 아니지 내가 만들어서 맛있는 거 응 내가 만들어서 맛있지 오케이 오케이 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그냥 먹고 연장 다시 돼 나 새벽 2시까지인데 오늘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땀 뿡 음 땡아 왜 먹어? 땡아 왜 먹어?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땡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병맛 리액션 얘가 진짜 잘하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로나민씨 한번만 하고 싶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진짜 오해한다니까 너 막상 시작하면 또 좋아가지고 그러잖아 아니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볼 수도 있잖아 있어? 없잖아 남자 오로나민 한번 하시죠 자 갑니다 야 다 먹었다 하하하하 내가 말했지 시키면 다르다고 힘들다 입이 당황 조금 좋아하는 애야 조금 좋아하는 애는 뭐야 나 금사빠 얘는 키만 크면 돼요 아니 근데 금사빠여도 한살만 봐 모르지 한 사람만 본 적이 없는데 연애를 한 적이 있어야지 한 사람만 보지 저요? 저 연애 많이 해봤죠? 저 남자 맞춰? 응 맞아 남자 맞은 척 해줘 월드컵 하자고? 그럴까? 에반이 친구가 하는 남자 BJ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외모만? 오로지 외모만?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알려줘 왼쪽 좋은 사람? 네 남자친구를 상기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할까? 남자친구를 상기 좋은 사람으로? 남자친구를 상기 좋은 사람 스멱 스메 진짜 무서워했거든? 왜냐하면 좀 여성 심리학 전공이라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엄청 착하시던데? 이제 슬슬 술 먹고 준비할까요? 여러분 손으로 먹어? 얼굴만 하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여러분 이거 첫 잔은 통 받는 게 아프리카 국룰이거든? 해먹고 감사합니다 짠 트롤렛 결과는 세연 반잔 너무 좋아요? 응 급형이다 저요? 아니 술 잘 먹는 거 술 룰렛 결과는 러브샷 술 룰렛 결과는 숭댕 원샷 나 근데 걱정된 게 지금 만취하면 새벽 2시까지 어떻게 버텨야죠? 저 취하면 자는디 러브샷 술은 마시지에 달려야지 와 뭘 좀 아시네 술 룰렛 결과는 숭댕 원샷 아니 확률이 확률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이런데 왜 저밖에 안 걸리죠? 나 주량 거의 다 와가요 술룰렛 결과는 러브샷 러브샷인데? 누가 이기나 하나 해보자 아냐 눈 뜨고 있어요 엄마 안 잔다 하나 둘 셋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아 땀나 너무 힘들었지 서로 힘든 방송이었다 이번에 세연이 없었으면 나 진짜 더 힘들었다 진짜로 30초 잘 가 안녕 안녕 잘 가